스피룰리나 미란다커 몸매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스피룰리나라는 게 있대요. 저는 스피룰리나를 믿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단백질도 많고 이런 것보다도 이 미란다커만 먹은 게 아니라 그 세계적인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이걸 먹고 살을 뺐답니다. 스칼렛 요한슨이고요? 그럼 믿어야죠.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하죠. 스칼렛 요한슨이면 끝이죠. 나랑 댁이랑 뭐 하잖아요. 허허 그 쥐하고 그러니까?